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9학년도 6월 모평 가형 미적 2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fx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걔가 밑에도 x가 들어가 있고요. 지수 부분에도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ㄱ, ㄴ, ㄷ에 있어서 리미트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ㄱ, ㄴ, ㄷ을 풀기 전에 우리가 얘를 살짝쿵 바꾼 다음에 접근을 해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자, fx는 지금 x-1분의 x의 x승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형태로 가면 우리가 리미트 100라인 붙여봤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얘를 역수를 취해주는 거야. x분의 x-1로 바꾸고요. 역수를 취했으니까 지수에 마이너스 x가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설의 하트 공식 1-x분의 1의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x승이 있습니다. 우리 어차피 리미트 붙일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x고 얘가 마이너스 x니까 여기 연성을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 앞에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ㄱ, ㄴ, ㄷ을 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세팅은 fx를 1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의 마이너스 x승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ㄱ부터 한번 가봅시다. ㄱ. ㄱ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결과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구해놨잖아. 바로 갈까요? 여기 앞에 리미트가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1에다가 분의 1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맞춰져 있죠. 그럼 얘는 그냥 뭘로 나오는 거예요? 2로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얘 이해 못하시면 지금 얘 풀 때가 아니라 앞에 넘어가서 기본 문제 연습할 때입니다. 그래서 ㄱ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ㄱ은 맞은 게 되겠네요. 자, ㄴ으로 가봅시다. ㄴ을 봤더니 누가 나와있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곱하기 f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fx 다 구해놨으니까 어렵게 가지 마시고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따져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가 누구였죠? 얘였죠? 그대로 놉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x선 곱하기 자, 그리고 fx 플러스 1이에요. 여기에 다 누가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놓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에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얘 누굽니까? 얘 2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얘도 똑같이 봐봐. 1 플러스 머시키꼴 나왔잖아요. 분모에 있는 녀석과 연석이 어때요? 서로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2 곱하기 2의 형태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오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ㄷ으로 한번 가봅시다. ㄷ. 자, ㄷ을 봤더니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kx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x 대신에 우리 누구 집어넣어야 돼요? kx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kx 집어넣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kx 분의 1에 마이너스 kx 승이 되겠네요. 야, 근데 사실상 얘네 지금 변하기라도 얘네 두 개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ㄷ 맞아요? 틀려요? ㄷ은 틀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쉽게 푼 것 같지만 사실상 fx를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1 플러스 마이너스 x 분의 1에 마이너스 x 승골로 안 바꾸시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 풀 때부터 아, 얘 어차피 자연상수 2에 관한 걸 물어본 거니까 그 형태의 꼴로 변화시킨 다음에 ㄱ, ㄴ, ㄷ을 푸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정답은 ㄱ과 ㄴ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